여행을 떠나요 야 사람들이 차려 여행을 떠네 차고 헤어져 앞에 은하구 가다가 출렁거리는 파도 쪼리서 보어요 그림을 뭐 요상하게 매달린 자전거 사춘서 개 간마리 악인 물고기 어미 물고기 이건 원래 글씨가 이해해 엄마도 어미 어미 물고기한테는 엄마를 어미하고 물리거든 왜? 몰라 엄마 왜? 엄마 알아 그거는 버스를 타고 맨마을 사망을 지 나 가 고 전 어요 여기 보세요 단동 바다 는 없지만 개 개와 미술공안 미술공안 개와 미술공안 튼오리 해파리와 작은 포범 기린 두 마리 태양 달콤한 미 미 하고 하 lad 원 모듈 두 두 두 두 두 상 두 두 두 우리 엉망이예요 주모죽죽 웅퉁퉁퉁퉁 조심스럽게 살보야해요 고아기 야이 인류원 코끼리 리허는 산 남은 고기는 여부 시 콩 관계 맥도 고 물 고 룸 한 정 정 있는 팔랑 하늘 조용 해 월 월 월 월 월 월 버섯 두 개 나 섣 두 개 그냥 한 마리 게 염 사 거렌 곰 루루 사슴 또 사슴 판마귀 이건 뭐예요? 이거는 두루룩 토 널 쪼 쪼 이 기 아냐는 빨리빨리밀 깼어 달감해요 별에 빛은 내가 조용히 하니깐 줘야해 해됩 난 그 안 사 가고 여 여 악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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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어가 그거구나 이 울 꽃 나는 거미 응 거미 여기 있다 응 거미 독자 독도의 타고 아르논 뜨거운 화산 쪽에는 이상한 게 들이 정말 많아요 어 하다 남은 산자 위은 수폐 그 용관 조 방 사 두 사람 여기 두 사람이 있네 음! 아 진짜네 이 사람은 끄고 있네 응 불 끄고 있구나 토마토 왕빨기들 오늘 이거는 수황색 나야네 자전거를 타고 누군 함께 여왕 해요 고정의 목이 선샷 저 선샷 시작 먹기 토마시오 토 보 트 을 타고 내 노원 없는 해마 피는 피디 지 과 피 기 다 당근 오는 지 과 로 바 바 판 진 이번 추억댕이 나왔네 응 이제 등로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 통풍선은 광나무 쪽에는 무엇일까요? 와 입사위에 좋은 부엉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북이 어디있지? 거북이가 어디있지? 응 거북이 어디있나? 여기있다 응 여기있구나 돼지 소나무 돼지 소나무 돼지 소나무 돼지 소나무 돼지 소나무 물원화포도 돼지 소나무 돼지 소나무 돼지 소나무 돼지 소나무 도착했어요 끝! 친구는 모두 모아있니 이제 파티를 시작할 수 있어요 잘했어 이렇게 거꾸로도 잘 읽어주네 잘했어 이거야? 응 맞아